네 안녕하세요 김다원 삼촌입니다 다온이가 팔로워가 4명밖에 안된대요 아이고 4명 누구누구데요 다온이 친구 4명밖에 없어요? 아 좀 불쌍한 친군데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근데 친구가 많은데 애들이 팔로워를 안해요 아 애들이 다온이만큼 틱톡을 안하니까 그렇지 하는 애들 엄청 많은데 다들 공부하는데 다온이만 이거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할머니가 엄청 답답하지 아빠랑 그러니까 그러면 삼촌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팔로워 100명 만들어줄게요 100명 그러면 콘서트를 해야겠죠? 네 그러면 다온이 얼마나 피아노 잘 치나 한번 볼게요 자 갑시다잉 시 시작 중간중간 보면서 인사도 해줘야지 알죠? 여유있는 모습 보여주세요 네 고기 시작 오우 좋은데? 오 여유있는 표정 다시 다시 오케이 여기까지? 다온이 100명 가까이 되고 있어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인사드려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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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